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All Nightingale 위대한 성공의 시작입니다. 출판사는 더 퀘스트입니다. 오늘은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성공하고 없는 사람은 실패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대로 이해했다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할 생각이다. 이 비밀을 알고 나면 갑자기 행운이 자석처럼 끌려오고 원하는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 것이다. 지금껏 당신을 괴롭혀온 문제와 걱정거리 당신의 삶을 갉아먹었던 불안이 모두 사라지고 의심이나 두려움 등은 모두 지난 일이 되어버릴 것이다. 성공의 열쇠이자 실패의 열쇠는 바로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이다. 다시 읽어보자.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인류의 역사를 장식한 위대한 현자, 스승, 철학자, 선지자들은 모두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그런 그들이 위락의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은 인간이 생각한 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다. 한 농부에게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 약간 있다. 이제 땅은 농부에게 선택권을 준다. 농부는 그 땅에 원하는 것을 심을 수가 있다. 땅은 농부가 무엇을 심든 상관하지 않는다. 선택은 농부의 몫이다. 우리는 지금 인간의 정신을 땅에 비유하고 있다. 인간의 정신은 땅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무엇을 심든 상관하지 않는다. 정신은 그저 심은 대로 돌려줄 뿐이다. 땅은 언제나 심은 것을 되돌려준다. 성소에도 적혀있지 않은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기억하는가 땅은 상관하지 않는다. 땅은 옥수수만큼이나 많은 양의 독초를 되돌려준다. 그렇게 옥수수도 잘하고 독초도 잘한다. 인간의 정신은 땅보다 훨씬 더 비옥하고 놀랍고 신비롭지만 결국 작동 원리는 똑같다. 우리의 정신은 성공, 실패, 명확하고 가치있는 목표, 혼란, 오해, 공포, 불안 등 우리가 무엇을 심건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심은 대로 우리에게 되돌려줄 뿐이다. 갇혀있는 에너지를 깨우는 열쇠는 바로 욕망이다. 욕망은 오랫동안 흥미진진하게 살기 위한 열쇠이기도 하다. 어떤 것이든 추진력을 얻고 싶다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힘을 키우고 싶다면 먼저 흥이 나아야 한다. 남들은 이틀에 걸쳐 할 일을 단 하루 만에 해내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서 그 모든 에너지와 추진력은 얻을까 인간의 추진력과 에너지의 원천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바로 동기를 부여하는 위대한 욕망에서 오는 바로 흥이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온종일 열심히 일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은 아마 대답하기까지 잠깐 망설일 것이다. 생각을 정리하고 마침대 입을 연 사람들은 대개 월세를 내야 하거든 라거나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답할 것이다. 이런 대답에서는 그 어떤 흥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따분하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집과 음식이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긴 하다. 하지만 노숙 생활 중이거나 굶어 죽을 지경이 아니라면 잘 것이나 먹을 것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흥을 느끼기는 쉽지 않다. 갇혀있는 에너지는 욕망만이 깨울 수가 있다. 욕망은 오랫동안 흥미진진하게 살기 위한 열쇠이기도 하다. 누군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를 바란다면 우선 흥이 나게 해야 한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진정한 힘 즉 추진력을 만들어내고 싶다면 이 또한 먼저 흥이 나야 한다. 자신이 무엇을 열렬히 갈망하는지 잘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가지거나 이루어내거나 되는 상상을 반복하고 그 상상력에 심지가 되어줄 목표를 세워야 한다. 모 회사에서 일하는 한 남자는 모든 직원으로부터 존경받았다. 유심히 살펴보니 그는 회사와 제품 시장 경쟁업체에 대해서 빠짐없이 잘 파악한 사람이었다. 언제나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에게 닥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애쓰는 노력에다가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태도 바른 인성에 더해져 훌륭한 직원으로 손꼽힌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묻는 질문에 남자는 이렇게 답했다. 몇 년 전 이 회사에 왔을 때 우리 담당 지역 중 한 곳에 관리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는 이미 관리해야 될 지역이 있는 관리자였다. 관리자로서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일자리에 걸마는 행동을 했을 뿐이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굉장히 즐겁게 받아들였다. 지역 관리자라는 구체화된 상상 속에 자기 모습에 매료된 그는 그 속에서 지역 관리자로서 필요한 열정과 에너지 추진력을 모두 찾아냈다. 기존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은 지역 관리자의 심상과 일치해야만 했다. 자신이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남들과 다른 탁월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 직원은 당연히 지역 관리자 자리를 꽤 찰태고 꿈을 이룸으로써 얻는 다른 혜택들도 모두 손에 쥐게 될 것이다. 남다른 추진력과 에너지를 가진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릴 줄 안다. 그들은 항상 특유의 추진력으로 그 이미지를 현실로 만들고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힘과 욕망에 정비례한다. 당신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떠올렸을 때 신이 나고 그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지 명확하게 상상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욕망을 이룰 수가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 이 목표를 첫 번째 목록에 적어두고 중요도에 따라 순서를 매겨야 한다.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까지는 5년 이상이 걸릴 수가 있다. 우리에게 가치가 매우 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매일 노력해야 한다. 장기 목표는 우리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삶을 실속 있게 만든다. 단기 목표도 필요하다. 단기 목표는 우리 삶의 열정과 흥미 재미를 더해주며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랫동안 견뎌야 하는 단조로움을 깨트린다. 우리는 단거리 점프도 연습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바람에 솔직해지면 매일 달라질 것이다. 그뿐 아니라 특별한 목적도 없고 공허한 바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원하는 바를 깊이 떠올리면 결국 그 모든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한 번에 하나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놀라울 만큼 단기간에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가질 수가 있다. 문제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다. 한두 시간쯤 혼자 조용히 두 가지 목록을 만들어보자. 생각과 관심을 다른 것에 돌려야 한다. 성공적인 소설가는 작업 중인 책을 끝내기도 전에 다음 집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과학자들은 항상 프로젝트를 끝내는 순간에 이미 새롭고 도전적인 무언가를 가슴에 품고 있다. 젊은 부부는 아이들을 키우고 학교에 보내고 새 집을 사고 승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이미 목표를 모두 달성해버려 더는 자신을 자극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새로운 도전과제가 없는 수많은 40에서 50대 중장년층에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기인 것이다. 과거와 같이 흥미로운 활력을 되찾고 싶다면 반드시 인생의 의미를 곱씌워 봐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새로운 의미를 찾기 위한 과정 자체가 인생의 새로운 흥미를 불어넣을 수가 있다.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 좋아. 난 목표한 것을 모두 잃었어. 이제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다시 찾으면 돼. 열두살로 되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은 대부분의 응답자에게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을 안긴다. 사람들은 무엇을 준대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대답은 대부분이 스스로 그렸던 삶을 살고 있으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혹은 적어도 기꺼이 만족할 만한 것을 이미 갖고 있거나 얻는 중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주어진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음을 좀 더 즐겨도 괜찮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인생이 훨씬 재미있어질 것이다. 매우 흥미롭게도 성공적인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자질과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자질이 같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답은 바로 진실성이다. 이 정답의 어쩌면 많은 사람이 웃음을 터뜨릴 것이다. 하지만 이런 태도를 비웃는 부모나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는 진실성이 없이 살 가능성이 크다. 진실성이 중요하다고 교육받은 자녀들은 이를 잃지 않고 살아갈 공산이 크다. 진실성은 존재의 일부가 될 뿐 아니라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며 무엇보다도 한 인간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보장한다. 진실성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하는 자질이다. 또한 의사 집을 설계하고 짓는 사람 상사 부하 직원에게 바라는 덕목이기도 하다. 진실성은 곡 정직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도둑질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얄팍한 정직을 훨씬 뛰어넘는다. 진실성은 견고한 건축물같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과 인격이다. 진실성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로 익히게 된다. 비즈니스에서든 삶에서든 무엇보다 중요한 자질이 바로 진실성이다. 인생 사례는 대개 진실성과 편의 사이의 타협같다. 물론 진실성은 좋은 것이고 누구나 진실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사람들이 진실을 외면한 채 나쁜 짓을 하고서 입을 꾹 닫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인기가 사라지거나 따돌림을 밟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하는 순간이 있다. 스페인의 철학자 호세 오테이가 이 가세트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인간은 방향 감각이 없는 자연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자연환경 속에 집이 없는 생명체이다. 인간은 마치 신처럼 자신의 삶과 세계를 구축해야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 생각해보면 정말 멋진 일이다. 책임은 무겁고 두렵다. 그 어떤 흠도 없이 순백의 진실한 모습을 지켜내는 일은 매우 어렵다. 그뿐 아니라 대부분은 이런 노력이 약간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한다. 일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다들 하는데 나는 왜 안 돼? 이렇게 외쳐댔다. 진실된 사람은 그렇지 않다. 보통은 그들에게 질문할 것이다. 뭐가 되려는 거야? 보이스카우트 신용이라도 하는 거야? 비즈니스에서의 진실성은 가장 확실한 성공 방법이다. 이따가 이윤이 줄어들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늘어날 것이다. 사람들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면 실수를 저지를 일이 없다. 사람을 우선시하고 이윤을 가장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더 많은 이윤을 갖춰다 준다. 이것이 바로 오래전부터 전해를 내려오는 인과의 법칙이다. 개인적으로는 학교에서 진실성을 주제로 하는 과목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직을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기록한 사람도 있다. 주 양육자가 회사의 비품을 몰래 빼우거나 어떻게 소득세를 덜 냈는지 떠벌리거나 호텔이나 모텔에서 수건이나 각종 용품을 들고 오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란 아이들은 진실성을 배우지 못한다. 제품이건 서비스건 인간이건 진실성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코넬 박사는 다이아몬드의 땅 이야기를 6천번 넘게 들려주었다. 코넬 박사가 나타난 곳이라면 어디든 군중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만큼이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 이 이야기 속의 원칙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시절을 다룬다. 한 농부가 농장을 찾은 어느 손님으로부터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은 사람들이 막대한 부를 읽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시 농장을 팔고 직접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섰다. 농부는 아프리카 대륙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다이아몬드를 찾지 못했다. 결국 물푼 신세에다가 건강마저 잃은 남자는 시리에 빠졌고 강에 뛰어들어 생을 마감했다. 한때 농부였던 남자가 비참한 채우를 맞이하기 오래전 농부에게서 농장을 사들인 남자는 농장을 가로지르는 강바닥에서 독특하게 생긴 커다란 도를 찾았고 수지품 삼아 벽나로 선반에 올려두었다. 원래 농장주였던 남자에게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들려줬던 손님이 어느 날 다시 농장을 찾아왔다. 손님은 그 돌멩이를 유심히 살폈다. 손님은 새 농장 주인에게 이 돌멩이는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라며 이 정도면 엄청난 재산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다. 놀랍게도 농장 전체가 그 비슷한 돌멩이로 가득했다. 즉 첫 번째 농장 주인이 다이아몬드를 찾아 떠나려고 팔아치웠던 농장은 세계에서 가장 매장량이 많은 다이아몬드 광산 중 한 곳이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첫 번째 농부가 다이아몬드로 가득 찬 넓다란 농장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더 나은 무언가를 찾겠다는 희망에 사로잡혀 농장을 떠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다. 콘웰 박사는 우리 모두가 첫 번째 농장 주인과 같다고 지적한다. 어디에 살건 무엇을 하건 그저 고개를 돌려 찾기만 하면 우리 주변은 온통 다이아몬드로 가득하다. 농장을 뒤덮은 신기하게 생긴 돌멩이 같이 처음에는 다이아몬드 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세심하게 살펴보고 다듬으면 우리 앞에 놓인 기회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날 정도로 스스로를 개발하지 못한 탓에 무궁무진하게 많은 능력을 습관적으로 내버려 둔다고 말한다. 기대치를 낮춰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겪은 일을 들려주려고 한다. 한 번은 기계적인 결함 때문에 뉴욕행 비행기가 취소된 적이 있었다. 몹시 바쁘고 분주했던 그날 오후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은 같은 목적지로 향하는 또 다른 비행편을 찾느라 허둥지둥 하는 상황이 되었다. 가운터에서 한 여자가 한 시간만 기다리면 다른 비행편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만서가 아닐까요? 라고 물었다. 여자는 아닐 수도 있죠? 답했다. 같은 비행기를 타려다가 내린 사람들이 이미 만석일지도 모를 다음 비행편의 좌석을 차지하기 위해 아등바등 다투는 모습을 떠올린 나는 그냥 뉴욕에서 하룻밤을 더 머무르고 다음날 아침 비행편을 예약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여자는 왜 시도도 안 하세요? 라고 물었다. 그녀가 일단 대답했다. 일단 해보세요. 여자의 말이 따랐다. 결국 맨 앞줄 창가 자리를 얻었고 본래 목적지에는 예정 시간보다 딱 한 시간 늦게 도착을 하였다.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더라면 다시 택시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가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에 다음날 모든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시도라도 해보라고 권해준 여자 덕에 나는 이 모든 번거로움에서 해방이 되었다. 우리가 삶에서 기대하는 것과 실제로 손에 쥐는 것은 결국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이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다면 기대치가 너무 낮은 탓일 수도 있다. 어쩌면 기대가 부족했을 수도 있다. 당신의 인생은 기대치에 거의 접근할 것이다. 사실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인생을 살 가능성이 크다. 기대치가 낮으면 시도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너무 높으면 스스로를 독려하다가 결국 포기하지 않게 된다. 어렸을 때 기대가 크지 않으면 많은 것을 얻지 못해도 실망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문제이다. 기대가 크지 않으면 이길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이 세상에는 기대가 크지 않아서 결국 많은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더 많은 것을 가지러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더 많이 가질 수 있겠는가. 과거에 놓쳐버린 기회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모든 기회를 빠짐없이 활용할 수는 없다. 무언가를 하기에 늦은 때는 없고 미래에도 과거만큼이나 훌륭한 기회가 많이 찾아올 것이다. 누구에게나 희망 이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기대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기대도 너무 낫다. 물론 기대를 품긴 한다. 하지만 충분히 높을까. 괴태는 어떤 일이든 절망보다 희망이 낫다라고 했다. 자신이 현재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어쩌면 새로운 기대를 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 미국 산학팀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후 흥미로운 정보가 공개되었다. 미국을 떠나기 전 팀에 소속된 노련한 등산가들은 모두 정신과 의사와 긴 상담을 했다. 의사는 각 등반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에베레스트 꼭대기까지 올라가실 겁니까? 이 질문을 받은 등반가들은 저마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물론 시도는 해봐야죠. 그러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런 답을 내놓았다. 물론 모든 등반가는 에베레스트에 가공할 만한 명성과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때 한 갸날픈 체격에 등반가가 남들과 다른 답을 내놓았다. 의사의 물음에 남자는 한동안 생각이 잠긴 뒤 조용히 답했다. 네 그럴 것입니다. 이 남자는 미국 산악팀 중 가장 먼저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착을 하였다. 악천우를 무릅쓰고 전설적인 에베레스트 정상을 향해 최후의 도전을 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남자가 정상에 다다르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네, 그럴 것입니다. 나지막이 이야기를 하건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건 이 짧은 문장이 그 어떤 말보다 인간의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정말로 할 수가 있다. 자신의 성공을 믿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가 있다. 실제로 성공은 정신적인 것이다.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미지화 하고 믿는 것이 전부이다. 자신에 대한 믿음은 인류가 이뤄내야 할 가장 까다로운 업적 중 하나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다고 믿으면서 자기 자신은 믿지 못한다. 왜 그럴까? 물론 자신에게 매우 익숙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혹은 잘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잘 아는 사람보다 낯선 사람이 좀 더 능력이 많으리라 믿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 개개인은 의식적이건 무식적이건 자신의 사소한 결점 과거의 실패를 기억한다. 스스로 잘 해낼 수 없는 수천가지의 일을 잘 알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하는 분야에서 조차 자신의 능력을 과소 평가한다. 인간은 결코 자신의 집에서 영웅이 될 수 없다.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평가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성공은 성공적으로 케이크를 굽는 것과 같다. 레시피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좀 더 쉽게 만들려고 했으면 결국 제대로 된 케이크를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은 목표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결정하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린 뒤 마지막 신표와 마침표까지 적은 다음 매일 매주 매달 매년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끈질기게 나아가면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다. 훌륭한 요리사가 이따금 실패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케이크 만들기를 관두지 않는 것처럼 성공으로 가는 레시피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따금 차질이 생기거나 실패해도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다. 성숙하고 총명한 사람들은 성공이 실패의 일부인 것처럼 실패 역시 성공의 일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바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일 찾아갈 수 있고 어떤 방에도 받지 않을 조용한 장소를 찾아야 한다. 그곳에서 펜을 들고 종이에 아이디어를 적어 내려가 보자. 강렬한 흥미가 느껴지는 것. 당신이 가장 사고 싶은 것. 그리고 갖고 싶은 것을 찾아보자. 어쩌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돈이라는 표로 의사를 표시한다. 좀 더 커다란 사형가치를 준다면 당장 당신에게 투표할 것이다. 생각은 스스로 해야만 한다.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는 금강이 있다. 두말하면 잔소리다. 물론 그 금강을 파헤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 그렇지만 매일 금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후한 보상을 얻게 된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성공적인 하루를 보내려면 그날 실행하는 모든 행동을 성공적으로 해내면 된다. 매일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해내면 그것도 가능한 한 잘 해내면 평생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다. 핵 잠수함에 승선했던 장교가 저명하고 뛰어난 미국 해군 잠수함 책임자 하이먼 리코버 제독을 면접관으로 만난 일화를 들려주었다. 제독은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절대로 웃지 않았습니다. 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려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독이 한 가지 질문을 던졌고 저는 이전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독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의 성적은 어땠나? 저는 조지아 공과대학교에서 2학년까지 마친 이후 해군 사관학교의 신입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이후 줄곧 매우 훌륭한 성적을 냈기 때문에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820명 중에서 59등을 했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기대한자 곧 축하의 말이 돌아오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리코버 제독은 다른 질문을 하더군요. 자네는 최선을 다했는가? 저는 네 그렇습니다. 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독이 누구인지 떠올랐고 사관학교에서 동맹국과 적 무기 전략 등에 더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숱한 기회가 떠올랐습니다. 결국 침을 꿀꺽 삼키고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습니다. 제독이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의자를 획 돌려 면접을 끝내겠다는 뜻을 박혔습니다. 제독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대답할 수도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 저는 충격에 휩싸여 앉아있다가 방을 천천히 나왔습니다. 리코버 제독과 면접을 본 핵 잠수함 장교는 바로 조지아주 주지사와 미국 대통령을 여김한 지미 카터였다. 최선을 다했는가 라는 질문에 당신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가? 똑똑하고 근면한 사람이 넘쳐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매일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가 맡은 역할을 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잘 해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공이다. 해야만 하는 일을 회피하면 우리는 따분하고 지루해지고 불안해진다. 매일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사람이 만족과 행복을 거머쥘 수가 있다. 일생은 하루 일주일 한 달 일년으로 이루어진다. 인생의 기본 단위는 하루이다. 삶을 구성하는 하루는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하는 특정한 행동들로 이루어져 있다. 성공적인 하루를 보내려면 그날 실행하는 모든 행동을 성공적으로 해내면 된다. 매일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해내면 그것도 가능한 한 잘 해내면 평생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애쓰며 분주하게 허둥댈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행동을 하는가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얼마나 제대로 해내는 것이다. 내일이나 다음 주의 일을 오늘 할 필요는 없다. 그저 오늘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일 일은 내일 하면 된다. 또한 하루 동안 그 어떤 행동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소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처 알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행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행복에 대한 스튜어트 미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적어보려고 한다. 자신의 행복이 아닌 다른 대상 즉 타인의 행복 인류의 발전 심지어 예술이나 취미 등을 수단이 아닌 이상적인 목적으로 삼는 사람만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다른 무언가를 목표로 삼으면 행복해진다. 학교에서는 왜 미리 이야기하는 행복의 진실을 가르치지 않는지 궁금하다.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5천명 중에 한 명도 안 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 직접적으로 행복을 쫓으면 행복은 영원히 도망칠 것이다. 사람들은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수시로 행복해 해주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조그만 세계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자신의 행복이 아닌 다른 세상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해지는 비법이다. 가장 바쁘게 사는 사람과 거의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대개 제일 행복하다. 자신이 하는 일과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몰두하면 행복이 조용히 다가와 자신의 일부가 된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자신이 얻은 것을 끊임없이 걱정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불행을 주는 가련하고 불행한 사람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다. 불행에 사로잡혀 어찌할 줄 모르는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어디에든 있다. 이들은 산도 죽음도 두려워한다. 인간의 한심한 모습을 상징하는 이들은 자신의 무지 때문에 결국 끔찍한 대가를 치른다. 미국의 석유사업자이자 대부호로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진폴 게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없죠. 즐거운 시간도 살 수 없고요. 제가 지금껏 경험한 최고의 시간을 떠올려보면 돈이 한 푼도 필요 없는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행복의 필수 재료는 대기 일상에 이미 존재한다. 행복의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릴 필요 갑다. 이미 우리 손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 행복의 재료는 보통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다. 바로 가족, 동료, 희망이다. 하루에 대한 기대와 하루하루가 모였을 때 나타날 결과 즉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자부심과 만족감을 얻고 그 후에 여가와 휴식을 즐길 기회 같은 것들도 있다. 친구나 이웃과 함께했을 때 느끼는 행복도 존재한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해한다. 이런 사람은 화창한 날의 산책을 즐기지만 비가 오는 날 걷는 것도 좋아한다. 파도소리나 장작 타는 소리에도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어법으로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All Nightingale 위대한 성공의 시작입니다. 출판사는 더 퀘스트입니다. 오늘은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성공하고 없는 사람은 실패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대로 이해했다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할 생각이다. 이 비밀을 알고 나면 갑자기 행운이 자석처럼 끌려오고 원하는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 것이다. 지금껏 당신을 괴롭혀온 문제와 걱정거리 당신의 삶을 갉아먹었던 불안이 모두 사라지고 의심이나 두려움 등은 모두 지난 일이 되어버릴 것이다. 성공의 열쇠이자 실패의 열쇠는 바로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이다. 다시 읽어보자.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인류의 역사를 장식한 위대한 현자 스승 철학자 선지자들은 모두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그런 그들이 유일하게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은 인간이 생각한 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다. 한 농부에게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 약간 있다. 이제 땅은 농부에게 선택권을 준다. 농부는 그 땅에 원하는 것을 심을 수가 있다. 땅은 농부가 무엇을 심든 상관하지 않는다. 선택은 농부의 몹시다. 우리는 지금 인간의 정신을 땅에 비유하고 있다. 인간의 정신은 땅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무엇을 심든 상관하지 않는다. 정신은 그저 심은 대로 돌려줄 뿐이다. 땅은 언제나 심은 것을 되돌려 준다. 성소에도 적혀있지 않은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기억하는가. 땅은 상관하지 않는다. 땅은 옥수수만큼이나 많은 양의 독초를 되돌려 준다. 그렇게 옥수수도 잘하고 독초도 잘한다. 인간의 정신은 땅보다 훨씬 더 비옥하고 놀랍고 신비롭지만 결국 작동 원리는 똑같다. 우리의 정신은 성공 실패 명확하고 가치있는 목표 혼란 오해 공포 불안 등 우리가 무엇을 심건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심은 대로 우리에게 되돌려 줄 뿐이다. 갇혀있는 에너지를 깨우는 열쇠는 바로 욕망이다. 욕망은 오랫동안 흥미진진하게 살기 위한 열쇠이기도 하다. 어떤 것이든 추진력을 얻고 싶다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힘을 키우고 싶다면 먼저 흥이 나야 한다. 남들은 이틀에 걸쳐 할 일을 단 하루 만에 해내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서 그 모든 에너지와 추진력을 얻을까? 인간의 추진력과 에너지의 원천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바로 동기를 부여하는 위대한 욕망에서 오는 바로 흥이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온종일 열심히 일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은 아마 대답하기까지 잠깐 망설일 것이다. 생각을 정리하고 마침대 입을 연 사람들은 대개 월세를 내야 하거든 라거나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답할 것이다. 이런 대답에서는 그 어떤 흥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따분하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집과 음식이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긴 하다. 하지만 노숙 생활 중이거나 굶어 죽을 지경이 아니라면 잘 곳이나 먹을 것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흥을 느끼기는 쉽지 않다. 갇혀있는 에너지는 욕망만이 깨울 수가 있다. 욕망은 오랫동안 흥미진진하게 살기 위한 열쇠이기도 하다. 누군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를 바란다면 우선 흥이 나게 해야 한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진정한 힘 즉 추진력을 만들어내고 싶다면 이 또한 먼저 흥이 나야 한다. 자신이 무엇을 열렬히 갈망하는지 잘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가지거나 이루어내거나 되는 상상을 반복하고 그 상상력에 심지가 되어줄 목표를 세워야 한다. 모 회사에서 일하는 한 남자는 모든 직원으로부터 존경받았다. 유심히 살펴보니 그는 회사와 제품 시장 경쟁업체에 대해서 빠짐없이 잘 파악한 사람이었다. 언제나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에게 닥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애쓰는 노력에다가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태도 바른 인성에 더해져 훌륭한 직원으로 손꼽힌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묻는 질문에 남자는 이렇게 답했다. 몇 년 전 이 회사에 왔을 때 우리 담당 지역 중 한 곳에 관리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는 이미 관리해야 될 지역이 있는 관리자였다. 관리자로서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일자리에 걸맞은 행동을 했을 뿐이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굉장히 즐겁게 받아들였다. 지역 관리자라는 구체화된 상상 속에 자기 모습에 매료된 그는 그 속에서 지역 관리자로서 필요한 열정과 에너지 추진력을 모두 찾아냈다. 기존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은 지역 관리자의 십상과 일치해야만 했다. 자신이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남들과 다른 탁월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 직원은 당연히 지역 관리자 자리를 꾀찰대고 꿈을 이룸으로써 얻는 다른 혜택들도 모두 손에 쥐게 될 것이다. 남다른 추진력과 에너지를 가진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릴 줄 안다. 그들은 항상 특유의 추진력으로 그 이미지를 현실로 만들고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힘과 욕망에 정비례한다. 당신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떠올렸을 때 신이 나고 그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지 명확하게 상상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욕망을 이룰 수가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 이 목표를 첫 번째 목록에 적어두고 중요도에 따라 순서를 매겨야 한다.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까지는 5년 이상이 걸릴 수가 있다. 우리에게 가치가 매우 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매일 노력해야 한다. 장기 목표는 우리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삶을 실속 있게 만든다. 단기 목표도 필요하다. 단기 목표는 우리 삶의 열정과 흥미 재미를 더해주며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랫동안 견뎌야 하는 단조로움을 깨트린다. 우리는 단거리 점프도 연습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바람에 솔직해지면 매일 달라질 것이다. 그뿐 아니라 특별한 목적도 없고 공허한 바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원하는 바를 깊이 떠올리면 결국 그 모든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한 번에 하나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놀라울 만큼 단기간에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가질 수가 있다. 문제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다. 한두 시간쯤 혼자 조용히 두 가지 목록을 만들어보자. 생각과 관심을 다른 것에 돌려야 한다. 성공적인 소설가는 작업 중인 책을 끝내기도 전에 다음 지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과학자들은 항상 프로젝트를 끝내는 순간에 이미 새롭고 도전적인 무언가를 가슴에 품고 있다. 젊은 부부는 아이들을 키우고 학교에 보내고 새집을 사고 승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이미 목표를 모두를 달성해버려 더는 자신을 자극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새로운 도전과제가 없는 수많은 40에서 50대 중 전년층에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기인 것이다. 과거와 같이 흥미로운 활력을 되찾고 싶다면 반드시 인생의 의미를 곱씹어 봐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새로운 의미를 찾기 위한 과정 자체가 인생의 새로운 흥미를 불어넣을 수가 있다.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 좋아. 난 목표한 것을 모두 잃었어. 이제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다시 찾으면 돼. 12살로 되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은 대부분의 응답자에게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을 안긴다. 사람들은 무엇을 준대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대답은 대부분이 스스로 그렸던 삶을 살고 있으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혹은 적어도 기꺼이 만족할만한 것을 이미 갖고 있거나 얻는 중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주어진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음을 좀 더 즐겨도 괜찮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인생이 훨씬 재미있어질 것이다. 매우 흥미롭게도 성공적인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자질과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자질이 같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답은 바로 진실성이다. 이 정답의 어쩌면 많은 사람이 웃음을 터뜨릴 것이다. 하지만 이런 태도를 비웃는 부모나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는 진실성이 없이 살 가능성이 크다. 진실성이 중요하다고 교육받은 자녀들은 이를 잃지 않고 살아갈 공산이 크다. 진실성은 존재의 일부가 될 뿐 아니라 이를 처리하는 방식이며 무엇보다도 한 인간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보장한다. 진실성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하는 자질이다. 또한 의사 집을 설계하고 짓는 사람 상사 부하 직원에게 바라는 덕목이 기도 하다. 진실성은 곡 정직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도둑질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얄팍한 정직을 훨씬 뛰어넘는다. 진실성은 견고한 건축물 같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과 인격이다. 진실성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로 익히게 된다. 비즈니스에 서건 삶에 서건 무엇보다 중요한 자질이 바로 진실성이다. 인생살이는 대개 진실성과 편의 사이의 타협 같다. 물론 진실성은 좋은 것이고 누구나 진실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사람들이 진실을 외면한 채 나쁜 짓을 하고서 입을 꾹 닫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인기가 사라지거나 따돌림을 밟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하는 순간이 있다. 스페인의 철학자 호세 오테이가 이 가세트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인간은 방향 감각이 없는 자연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자연 환경 속에 집이 없는 생명체이다. 인간은 마치 신처럼 자신의 삶과 세계를 구축해야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 생각해보면 정말 멋진 일이다. 책임은 무겁고 두렵다. 그 어떤 흠도 없이 순백의 진실한 모습을 지켜내는 일은 매우 어렵다. 그뿐 아니라 대부분은 이런 노력이 약간은 우스꽝 스럽다고 생각한다. 일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다들 하는데 나는 왜 안 돼? 이렇게 외쳐댔다. 진실된 사람은 그렇지 않다. 보통은 그들에게 질문할 것이다. 뭐가 되려는 거야? 보이스카우트 신용이라도 하는 거야? 비즈니스에서의 진실성은 가장 확실한 성공 방법이다. 이따가 이윤이 줄어들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늘어날 것이다. 사람들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면 실수를 저지를 일이 없다. 사람을 우선시하고 이윤을 가장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더 많은 이윤을 갖춰다 준다. 이것이 바로 오래전부터 전해를 내려오는 인과의 법칙이다. 개인적으로는 학교에서 진실성을 주제로 하는 과목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직을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기록한 사람도 있다. 주 양육자가 회사의 비품을 몰래 빼우거나 어떻게 소득세를 덜 냈는지 떠올리거나 호텔이나 모텔에서 수건이나 각종 용품을 들고 오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란 아이들은 진실성을 배우지 못한다. 제품이건 서비스건 인간이건 진실성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코넬 박사는 다이아몬드의 땅 이야기를 6천번 넘게 들려주었다. 코넬 박사가 나타난 곳이라면 어디든 군중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만큼이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 이 이야기 속의 원칙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시절을 다룬다. 한 농부가 농장을 찾은 어느 손님으로부터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은 사람들이 막대한 부를 읽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시 농장을 팔고 직접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섰다. 농부는 아프리카 대륙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다이아몬드를 찾지 못했다. 결국 물푼 신세에다가 건강마저 잃은 남자는 시리에 빠졌고 강에 뛰어들어 생을 마감했다. 한때 농부였던 남자가 비참한 채우를 맞이하기 오래전 농부에게서 농장을 사들인 남자는 농장을 가로지르는 강바닥에서 독특하게 생긴 커다란 도를 찾았고 수지품 삼아 벽난로 선반에 올려두었다. 원래 농장주였던 남자에게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들려줬던 손님이 어느 날 다시 농장을 찾아왔다. 손님은 그 돌멩이를 유심히 살폈다. 손님은 새 농장 주인에게 이 돌멩이는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라며 이 정도면 엄청난 재산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다. 놀랍게도 농장 전체가 그 비슷한 돌멩이로 가득했다. 즉 첫 번째 농장 주인이 다이아몬드를 찾아 떠나려고 팔아치웠던 농장은 세계에서 가장 매장량이 많은 다이아몬드 광산 중 한 곳이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첫 번째 농부가 다이아몬드로 가득 찬 넓다란 농장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더 나은 무언가를 찾겠다는 희망에 사로잡혀 농장을 떠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다. 콘웰 박사는 우리 모두가 첫 번째 농장 주인과 같다고 지적한다. 어디에 살건 무엇을 하건 그저 고개를 돌려 찾기만 하면 우리 주변은 온통 다이아몬드로 가득하다. 농장을 뒤덮은 신기하게 생긴 돌멩이 같이 처음에는 다이아몬드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세심하게 살펴보고 다듬으면 우리 앞에 놓인 기회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날 정도로 스스로를 개발하지 못한 탓에 무궁무진하게 많은 능력을 습관적으로 내버려 둔다고 말한다. 기대치를 낮춰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겪은 일을 들려주려고 한다. 한 번은 기계적인 결함 때문에 뉴욕행 비행기가 취소된 적이 있었다. 몹시 바쁘고 분주했던 그날 오후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은 같은 목적지로 향하는 또 다른 비행편을 찾느라 허둥지둥 하는 상황이 되었다. 카운터에서 한 여자가 한 시간만 기다리면 다른 비행편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만석 아닐까요? 라고 물었다. 여자는 아닐 수도 있죠. 답했다. 같은 비행기를 타려다가 내린 사람들이 이미 만석일지도 모를 다음 비행편의 좌석을 차지하기 위해 아등바등 다투는 모습을 떠올린 나는 그냥 뉴욕에서 하룻밤을 더 머무르고 다음날 아침 비행편을 예약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여자는 왜 시도도 안 하세요? 라고 물었다. 그녀가 일단 대답했다. 일단 해보세요. 여자의 말에 따랐다. 결국 맨 앞줄 창가 자리를 얻었고 본래 목적지에는 예정 시간보다 딱 한 시간 늦게 도착을 하였다.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더라면 다시 택시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가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에 다음날 모든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시도라도 해보라고 권해준 여자 덕에 나는 이 모든 번거로움에서 해방이 되었다. 우리가 삶에서 기대하는 것과 실제로 손에 쥐는 것은 결국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이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다면 기대치가 너무 낮은 탓일 수도 있다. 어쩌면 기대가 부족했을 수도 있다. 당신의 인생은 기대치에 거의 접근할 것이다. 사실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인생을 살 가능성이 크다. 기대치가 낮으면 시도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너무 높으면 스스로를 독려하다가 결국 포기하지 않게 된다. 어렸을 때 기대가 크지 않으면 많은 것을 얻지 못해도 실망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문제이다. 기대가 크지 않으면 이길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이 세상에는 기대가 크지 않아서 결국 많은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더 많은 것을 가지러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더 많이 가질 수 있겠는가. 과거에 놓쳐버린 기회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모든 기회를 빠짐없이 활용할 수는 없다. 무언가를 하기에 늦은 때는 없고 미래에도 과거만큼이나 훌륭한 기회가 많이 찾아올 것이다. 누구에게나 희망이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기대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을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기대도 너무 낮다. 물론 기대를 품긴 한다. 하지만 충분히 높을까. 괴태는 어떤 일이든 절망보다 희망이 낫다라고 했다. 자신이 현재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어쩌면 새로운 기대를 품는 것이 더 나아 수도 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 미국 산악팀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후 흥미로운 정보가 공개되었다. 미국을 떠나기 전 팀에 소속된 노련한 등산가들은 모두 정신과 의사와 긴 상담을 했다. 의사는 각 등반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에베레스트 꼭대기까지 올라가실 겁니까? 이 질문을 받은 등반가들은 저마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물론 시도는 해봐야죠. 그러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런 답을 내놓았다. 물론 모든 등반가는 에베레스트에 가공할만한 명성과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때 한 갸날품 체격의 등반가가 남들과 다른 답을 내놓았다. 의사의 물음에 남자는 한동안 생각이 잠긴 뒤 조용히 답했다. 네, 그럴 것입니다. 이 남자는 미국 산악팀 중 가장 먼저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착을 하였다. 악천후를 무릅쓰고 전설적인 에베레스트 정상을 향해 최후의 도전을 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남자가 정상에 다다르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네, 그럴 것입니다. 나지막이 이야기를 하건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건 이 짧은 문장이 그 어떤 말보다 인간의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정말로 할 수가 있다. 자신의 성공을 믿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가 있다. 실제로 성공은 정신적인 것이다.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미지와 하고 믿는 것이 전부이다. 자신에 대한 믿음은 인류가 이뤄내야 할 가장 까다로운 업조 중 하나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다고 믿으면서 자기 자신은 믿지 못한다. 왜 그럴까? 물론 자신에게 매우 익숙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혹은 잘 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잘 아는 사람보다 낯선 사람이 좀 더 능력이 많으리라 믿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 개개인은 의식적이건 무식적이건 자신의 사소한 결점 과거의 실패를 기억한다. 스스로 스스로 해낼 수 없는 수천가지 일을 잘 알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하는 분야에서 조차 자신의 능력을 과소 평가한다. 인간은 결코 자신의 집에서 영웅이 될 수 없다.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평가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 이다. 성공은 성공적으로 케이크를 굽는 것과 같다. 레시피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좀 더 쉽게 만들려고 했으면 결국 제대로 된 케이크를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은 목표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결정하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린 뒤 마지막 신표와 마침표까지 적은 다음 매일 매주 매달 매년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끈질기게 나아가면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다. 훌륭한 요리사가 이따금 실패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케이크 만들기를 관두지 않는 것처럼 성공으로 가는 레시피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따금 차질이 생기거나 실패해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성숙하고 총명한 사람들은 성공이 실패의 일부인 것처럼 실패 역시 성공의 일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바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일 찾아갈 수 있고 어떤 방해도 받지 않을 조용한 장소를 찾아야 한다. 그곳에서 펜을 들고 종이에 아이디어를 적어 내려가 보자. 강렬한 흥미가 느껴지는 것 당신이 가장 사고 싶은 것 그리고 갖고 싶은 것을 찾아보자. 어쩌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돈이라는 표로 의사를 표시한다. 좀 더 커다란 사형 가치를 준다면 당장 당신에게 투표할 것이다. 생각은 스스로 해야만 한다.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는 금강이 있다. 두말하면 잔소리다. 물론 그 금강을 파헤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 그렇지만 매일 금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후한 보상을 얻게 된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성공적인 하루를 보내려면 그날 실행하는 모든 행동을 성공적으로 해내면 된다. 매일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해내면 그것도 가능한 한 잘 해내면 평생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다. 핵 잠수함에 승선했던 장교가 저명하고 뛰어난 미국 해군 잠수함 책임자 하이먼 리코버 제독을 면접관으로 만난 일하를 들려주었다. 제독은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절대로 웃지 않았습니다. 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려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독이 한 가지 질문을 던졌고 저는 이전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독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해군 해군 사관학교의 성적은 어땠나 저는 조지화 공과대학교에서 2학년까지 마친 이후 해군 사관학교의 신입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이후 줄곧 매우 훌륭한 성적을 냈기 때문에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820명 중에서 59등을 했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기대한 자 곧 축하의 말이 돌아오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리코버 제독은 다른 질문을 하더군요. 자네는 최선을 다했는가 저는 네 그렇습니다. 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독이 누구인지 떠올랐고 사관학교에서 동맹국과 적 무기 전략 등에 더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숱한 기회가 떠올랐습니다. 결국 침을 꿀꺽 삼키고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습니다. 제독이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의자를 획 돌려 면접을 끝내겠다는 뜻을 박혔습니다. 제독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대답할 수도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 저는 충격에 휩싸여 앉아있다가 방을 천천히 나왔습니다. 리코버 제독과 면접을 본 핵 잠수함 장교는 바로 조지아주 주지사와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지미 카터였다. 최선을 다했는가? 라는 질문에 당신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가? 똑똑하고 근면한 사람이 넘쳐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매일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가 맡은 역할을 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잘 해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공이다. 해야만 하는 일을 회피하면 우리는 따분하고 지루해지고 불안해진다. 매일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사람이 만족과 행복을 거머쥘 수가 있다. 일생은 하루 일주일 한 달 일년으로 이루어진다. 인생의 기본 단위는 하루이다. 삶을 구성하는 하루는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하는 특정한 행동들로 이루어져 있다. 성공적인 하루를 보내려면 그날 실행하는 모든 행동을 성공적으로 해내면 된다. 매일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해내면 그것도 가능한 한 잘 해내면 평생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했으며 분주하게 허둥대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행동을 하는가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얼마나 제대로 해내는 것이다. 내일이나 다음주의 일을 오늘 할 필요는 없다. 그저 오늘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일 일은 내일 하면 된다. 또한 하루 동안 그 어떤 행동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소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처 알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행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행복에 대한 스튜어트 미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적어보려고 한다. 자신의 행복이 아닌 다른 대상 즉 타인의 행복 인류의 발전 심지어 예술이나 취미 등을 수단이 아닌 이상적인 목적으로 삼는 사람만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다른 무언가를 목표로 삼으면 행복해진다. 학교에서는 왜 미리 이야기하는 행복의 진실을 가르치지 않는지 궁금하다.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5천명 중에 한명도 안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 직접적으로 행복을 쫓으면 행복은 영원히 도망칠 것이다. 사람들은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수시로 행복해지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조그만 세계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자신의 행복이 아닌 다른 세상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해지는 비법이다. 가장 바쁘게 사는 사람과 거의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대개 제일 행복하다. 자신이 하는 일과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몰두하면 행복이 조용히 다가와 자신의 일부가 된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자신이 얻은 것을 끊임없이 걱정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불행을 주는 가련하고 불행한 사람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다. 불행에 사로잡혀 어찌할 줄 모르는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어디에 든 있다. 이들은 산도 죽음도 두려워한다. 인간의 한심한 모습을 상징하는 이들은 자신의 무지 때문에 결국 끔찍한 대가를 치른다. 미국의 석유사업자이자 대부호로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진폴 게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없죠. 즐거운 시간도 살 수 없고요. 제가 지금껏 경험한 최고의 시간을 떠올려보면 돈이 한 푼도 필요 없는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행복의 필수 재료는 대기 일상에 이미 존재한다. 행복의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 손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 행복의 재료는 보통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다. 바로 가족 동료 희망이다. 하루에 대한 기대와 하루하루가 모였을 때 나타날 결과 즉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자부심과 만족감을 얻고 그 후에 여가와 휴식을 즐길 기회 같은 것들도 있다. 친구나 이웃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도 존재한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해한다. 이런 사람은 화창한 날의 산책을 즐기지만 비가 오는 날 걷는 것도 좋아한다. 파도 소리나 장작 타는 소리에도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어법으로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